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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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자리로 돌아오시고 회의에서 어떤 멤버의 애교를 보고 싶었는지 회의를 통해서.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Q형 왜 수고했어요. Q형. 아마 잔뜩 준비했을 거예요. 끝났나요? 과연 어떤 멤버의 애교를 보고 싶으신지. 어떤 멤버예요? 어떤 멤버예요? 학년 오빠요. 7점. 자, 앞으로 가죠. 기대된다. 앞으로 가죠. 과연.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땀난다. 파이팅. 자, 학년이 애교. 스타트. 1 더하기 1은 귀여위. 1 더하기 1은 귀여위. 귀여위, 귀여위. 2 더하기 2는, 2 더하기 2는 귀여위. 3 더하기 3은. 귀여위, 귀여위. 3점.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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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고하셨습니다. 잘한다. 안 왔어요. 어디 갔어요? 아이고 아이고. 괜찮았어? 괜찮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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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괜찮으면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주영이! 주영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끝이 났어, 끝이 났어. 나갈 때. 애교는 이렇게 하는 거다. 많은 분들께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이 기분이었어. 미안해. 자, 얘기 못 해. 자, 얘기 못 해. 자, 얘기 못 해. 여기.